자 문제 2번 되겠습니다. 600kN의 점단력이 작용할 때 최대 점단응력이 전형적인 문제죠. 매년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 점단응력의 분포도는 플랜즈에서는 이렇게 분포를 하고 웹에서는 점단응력이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. 자 되겠죠.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값이 최대 점단응력 타워맥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중립측에서 최대 점단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은 타워맥스는 i의 t분의 점단력에서 g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값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자 단련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중첩의 원리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단면을 이렇게 놓고 수 있죠. 그러면은 직사각형 단면이죠. 그러면은 폭이 현재 100, 100, 300, 높이가 500이죠. 그래서 i를 구할 때는 12분에 폭 300에다가 높이가 500에 3승해서 마이너스죠. 자 실제 이 부분은 단면이 아니죠. 따라서 이 부분만큼 빼주면 되겠습니다. 이때 성립하는게 도심측이 완전 일치되기 때문에 이 중체법이 단라같이 성립하게 되겠죠. 12분에. 자 그러면 이때 뭐 현재 얘기가 얼마죠? 예 100이죠. 이것도 100 되니까 100, 100하니까 포기 200.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여기가 300 되죠. 따라서 12분에 마이너스에 200 곱하기 300에 3승. 자 i를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이 i값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2,675에 10에 6승에 4주급 밀리밀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t는 외부 두께. 이 외부 두께가 t가 됩니다. t가 100이 되겠죠. 100 밀리가 되고. 자 그 다음에 가장 뭐 주의한 포인트가 단면 1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. 자 이 단면 1차 모멘트는 있죠. 이 중립추로부터 뭐 상부 단면이든 하부 단면이든 어느 하나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상부 단면 가시죠. 이렇게 해서 이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. 자 이거 구할 때도 이제 여러가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플램지 단면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단면으로 분할해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충첩법에 의한 방법 어느 곳으로 하더라도 감기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분할해서 하는 방법 자 플램지 단면적 단면적에 폭이 300 어 플램지 두께가 요게 100이 됩니다. 따라서 이것이 플램지 단면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도심에서 뭐다 자 이 도심에서 플램지 단면 도심까지 그립니다. 자 이거 전체 높이가 300이니까 예 이 절반은 150 그 다음에 요게 100 되니까 이것이 50 되겠죠. 따라서 자 도심 측에서 플램지 도심까지 그리가 예 200 되겠습니다. 됐죠? 플러스 아 그 다음에 외부 부분에 뭐다 예 단면 1차 모멘트죠. 이 단면적 M 두께가 자 100이 되고 자 높이가 아 150이죠. 자 이 단면적 A에 대한 것이죠. 높이가 150. 따라서 또 이 단면 도심까지 그리 2분의 150 되겠죠. 2분의 150. 75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2분의 150.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단면 1차 모멘트가 M 7125에 10의 3상 네 대주급 리미트가 되겠습니다. 자 이 데이터들 있죠. 그 다음에 전단력이요. 문제 조건에서 600kg가 되기 때문에 600에다가 10의 3상 리턴 단위 한천에서 데이터 대입을 하게 되면은 값이 얼마? 15.98 메가 파스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. 됐죠.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며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그래서 정답은 15.98에서 문제 질문 4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이 패턴의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라서 자주 아주 자주 출제되죠. 반드시 거의 매회 출제될 정도로 이 패턴의 문제 꼭 익혀둬야 됩니다.